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1년이 지났어요.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시고 드디어 새해가 밝은지도 일주일이 지났어요. 올해 꼭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진도 좀 하자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오늘 프린트는 두 장이네요. 지난번에는 이거 한 장이다가 올해는 업된 거 뒤에 배운 한도 내에서 세법은 이해만 잘하면 됩니다. 자꾸자꾸 보면 된다고요. 오늘은 세법이네요. 몇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세법과 공시죠. 공시법과 세법은 같은 과목이다. 24개. 세법은 몇 개? 16개. 그래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배우죠? 따로따로. 그래서 세법은 몇 개 목표다? 10개. 그럼 60점이 조금 넘어요. 찍어서 한두 개 맞히고 그러면 고 득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세금에 관한 법.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배운다? 부동산 관련 세법만 배운다. 부동산 관련 세법만 배우죠? 자 부동산 관련 세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 옛날에.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뭐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 취득이 뭐예요? 사고. 그 다음 가지고를 뭐라고 그런다? 보유. 팔아먹을 때 뭐다? 양도. 그 다음 시험은 뭐가 나온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를 물어보네요. 자 그럼 이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취득세. 그 다음 등이죠?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내는 거예요? 자 취득세는 어떨 때 낸다? 소유권 취득.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할 때는 무슨 세금 내? 등록면허세.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 들어가죠? 그럼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 그래서 이거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낸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다? 소유권 취득하면 취득세. 어서 오세요. 참 여유가 있네요. 커피도 탁 마시면서 지각하든 말든. 역시 대전분들은 여유가 있어. 다른 지역은 뛰어다닙니다. 지각할까 봐. 특히 대전은 천천히 다녀요. 참 여유로워서 좋네요. 여러분들은 다 대전 출신이에요? 그럼 배우자도 여유가 있죠. 그죠? 천천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여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뭐가 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성인이면 잘하는 거. 재산세.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부자세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종합부동산세. 부자세. 종부세라 그러죠? 그럼 이거 종부세나 재산세는 몇 번 내는 거예요? 원칙이 매년. 매년 고지서가 날아오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독세. 양도소독세.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 개인이. 개인. 그런데 개인인데 사업자가 낼 수도 있죠? 개인인데 사업자가 내면 무슨 세금 내요? 종합소독세.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개인은 양도세 사업자는 종합소독세를 낸다. 토탈 여섯 개인데 몇 개 위주로 출제된다? 다섯 개. 자 그럼 열여섯 개에서 출제 비중을 봐야죠. 취득세 세 개.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다음 코스에는 이런 거 얘기하면 요거 더 먹어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하나. 재산세 세 개. 종부세 하나. 양도소독세 다섯 개. 그 다음 요거 하나.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세 가지를 잘해야죠.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독세를 잘해야 돼. 나머지는 한 문제니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동산 관련 산법이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각각 배운다고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그럼 세법을 잘하려면 전체를 배우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가 뭐다? 총론. 전체 내용 프린트예요. 그래서 전체. 전체를 배우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조세. 총론. 총칙이라고도 얘기하죠. 총론에서 평균적으로 몇 문제? 두 문제. 그래서 열. 여섯 문제를 형성하게 된다고요. 요렇게. 자 그럼 오늘은 전체 내용을 배웁니다. 총론. 총칙. 그럼 어렵다 쉽다. 어렵죠. 전체니까 따로따로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전체 내용은 주로 뭐다? 용어정리입니다. 각론을 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용어를 배운다 오늘 총론. 총론의 총론. 벌써 설명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각하면 안 돼요. 충청도뿐이 타도에 비해서 통계예요. 그죠? 느리지만 중개사는 느리면 안 돼요. 벌써 일찍일찍 30분에 와가지고 일주일 전에 배운 거를 복습도 하고 그죠?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 번에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는 한 번에 붙는 자격증이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반복 교육을 통해서 60점을 만들어가면 된다고요. 자 지금부터 뭘로 간다? 총론.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14페이지. 총론. 벌써 한 바퀴 배우신 분들은 오늘 두 번째 코스예요. 한 번 들은 거와 안 들은 거는 다르다. 그러나 지금부터 출발해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반드시 수업 끝나면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총론 나왔잖아요. 14쪽. 자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조세의 정의. 조세. 조세. 자 조세가 뭐다? 조달라는 세금이야. 그래서 모든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조세. 그래서 조가 뭐다? 조달라는 세금. 그래서 세금하면 싸게 보이죠? 학자들이 뭐다? 조세. 서민들이 못 알아듣게끔. 우리 애들 앞에 조세 하면 잘 못 알아들어. 세금하면 알아들어. 조세. 조달하는 세금. 그럼 조세의 정의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죠? 자 책에 나왔네. 꼭대기. 14쪽. 조세의 정의. 항상 포인트. 고딕체가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비 충당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요건이 충족하는 자연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 거부 없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력. 강제력에 의해서 부가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이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게 뭐다? 밑에라고요. 조세의 특징. 자 그럼 조세는 첫 번째 뭐를 정리해야 된다? 과세. 권자. 이게 뭐예요?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그래서 이거는 객체가 아니라 뭐라 그런다? 과세. 주체. 주체.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밑에 누구다? 국가가 조달하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걷죠? 지방자치단체만이 조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그런다? 국가가 조달하면, 국가가 걷어가면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국세. 항상 세 번 문제를 풀 때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지방세. 항상 문제 풀 때 ENG, ENG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집에서 전기를 쓰죠? 매달 무슨 세금 내요? 전기료. 전기세 하면 무십한 거예요. 세는 세금이야. 전기요금. 이거는 쓴만큼 내는 거죠? 세금이 아니다. 공공요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길 가다가 무단횡단하죠? 그럼 뭐 띄어? 스티카 띄어. 2만 원짜리. 무단횡단하면. 그거는 세금이 아니에요. 지가 잘못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국민의 사대음으로서 아무런 반대 극복이 없다.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세금을 걷는 목적. 목적은 뭐다? 경비충당. 경비충당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많은 경비가 필요하죠. 공무원 급여도 줘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 복지도 줘야 되고, 그렇죠? 복지혜택. 나라도 지켜야 되고, 국방. 치한도 유지해야 되고. 수많은 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많은 경비는 대부분 뭘로 충당한다?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줘야 돼. 서민은 봉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보다 수많은 복지를 주잖아. 개나 소나. 막 전철도 65세면 다 공짜야. 우리 아버지도 다 공짜야. 우리 아버지도 전철요금은 내고 다녀야 되는 거야, 원래. 공짜니까 아침부터 돌아다녀. 젊은이들이 뭐다. 앉아서 좀 가야 되는데. 대전 가면 절반이 어르신이야. 어떨 때는 80%가 어르신이야. 그냥 복지혜택을 주니까. 돈이 많으면 복지혜택 주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수출이 안 되고 세금이 덜 들어오면 표풀리즘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다음 이제 세금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죠? 걷어들이는데 뭐다?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란 단어가 나와요. 세금을 과세할 때 법률적인 요건 몇 가지다? 네 가지. 네 가지가 충족돼야 세금을 걷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에 보면 뭐다? 뭐가 있다? 4번. 과세 근거. 3번. 과세 근거는 법률에 의해서 걷는다. 조세법률주의예요. 오른쪽. 양과로 3번. 포인트가 뭐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 요건이 충족돼. 세금을 막 걷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세권을 남용합니다. 무조건 걷으면. 그래서 과세 요건은 박스 몇 가지다? 네 개. 별 딱 붙이고. 별 딱 붙어있잖아. 과세 요건. 나와 있죠?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다? 과세 대상. 두 번째는 뭐다? 납세 모자.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이 네 가지를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찾았나요? 그리고 4번 5번은 읽어보면 되고. 4번. 비대가성. 국민의 4대 의무죠. 보상이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 그러나 간접적인 혜택은 있어요. 개별 개별 보상은 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국방도 지켜주고 치한도 유지하고 복지 혜택을 주는 간접적인 혜택을 했지만 따로따로 개별 개별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별 딱 붙여요. 납부 방법.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납부 방법 별 딱 붙이라고요. 자 조세는 모든 세금은 뭐가 원칙이다?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와 무슨 제도도 있다? 물납 또는 나누어내는 뭐다? 분할 납부를 인정한다. 이거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물납이 뭐예요?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대표적인 물건은 뭐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박스가 나와 있죠?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칠판 한 번 보자고요. 자 이거를 이제 알아주죠? 물납이 되는 조세. 분할 납부가 되는 조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분납. 딱 6개만 알면 되죠? 그러나 참고사항. 자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불가능. 재산세는 둘 다 가능. 종부세는 뭐다? 물납 이거 불가능해 불가능. 이해만 뭐다.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둘 다 불가능한 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 그 다음 분할 납부만 가능하는 거는 뭐다? 이해가 된다고요. 이렇게. 이해는 물납이 안 돼. 자 이거를 하기에 앞서 이 6개. 국세 지방세로 구분해야죠? 국세 지방세로. 그럼 이해는 뭐다? 지방에서 걷어가는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이해는 국가에서 걷어가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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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는 국세. 그럼 이 3개는 대부분 어디서 걷어가? 세무서에서. 세무서는 중앙정부잖아. 이 3가지는 어디에서 걷어간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럼 우리는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갈까요? 지방이 많이 걷어갈까요? 권한이 큰 자 국가. 그럼 전체 세금에서 뭐다? 약 80%는 국가가 주인이야. 약 20%는 지방이 주인이라고요.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럼 많이 들어오는 세금은 국가가 주인이겠죠? 이거. 종부세. 부자들에게 많이 걷잖아. 그다음 양도소득세. 투기꾼에게 많이 걷죠? 그다음 수많은 종합소득세. 부동산 빼고도 부지하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면 종합소득세를 한 번씩 내봤다고요. 이 애는 많이 들어오니까 국세. 이 애에 비해서 세 녀석은 덜 들어오니까 지방이 주인인 뭐다? 지방세가 된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정리 잘해야 돼요. 정리를. 이 취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라고 배웠어요.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뭐다? 세금 낼 능력이 있다. 능력을 보고 과세함으로 물납, 분할납부 할 수 없다. 일시에 납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땅을 샀다. 세금 낼 능력으로 본다고요. 일시불.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돼요. 자 그다음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납과 분할납부는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 납세자. 우리 서민은 봉이야. 우리는 끼케야 재산세 10만 단위로 나와야 서민들은 그래서 세금이 250만 원 넘어갈 때 또는 천만 원 넘어갈 때 고액 납세자들은 매년 세금을 내다보면 부득이하죠? 부득이해서 돈이 없다 물납, 모자란다 부납, 왜 가능한다? 고액 납세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이 물납은 물납하면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물납은 평가를 해야죠?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가격으로 평가한다? 공식 가격으로. 그럼 공식 가격은 시세의 70, 80%죠? 그럼 물납하면 손해나. 그러니까 부자들은 물납을 안 해. 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하는 자가 없으므로 폐지를 시킨 거야. 그러나 나누어서 내는 제도는 있다. 미쳤다고 부동산을 이전시키면서 물납하냐고 20, 30% 손해나는데 그런데 왜 재산세는 남아 있어?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으므로 우리가 세금을 연체하면 뭐가 붙어? 연체이자. 65년 동안 따라붙어. 계속 이자가 붙어.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안 팔리지? 그러니까 부득이하기 때문에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으므로 이 일에 남겨놓은 거야. 알아들은 이 일은 폐지됐어요. 폐지.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물납, 분할납부가 둘 다 불가능한 것은 이 녀석. 둘 다 가능한 것은 요해. 분할납부만 가능한 것은 셋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세금을 내보신 분 이 재산세 낼 때는 뭐다?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 수 있어? 도시지역군. 재산세 속에는 이 세종시는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세종시, 도시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주상공록.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종시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재산세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 있음으로 뭐다? 도시지역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0만 원이야. 도시지역분을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이야. 그럼 재산세는 얼마로 찍혀서 날라온다? 120만 원. 결국 도시지역분은 뭐라고 말씀하면 된다? 재산세다. 이렇게. 재산세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기초하는 거예요. 기초. 자, 그다음 두 번째 정리할 것은 뭐다? 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지방세잖아.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로 나누나요? 여섯 군데. 자, 일단은 15쪽. 그 박스별 딱 붙여요. 밑에 제일 아래 박스 있잖아. 자, 물납. 지방세에서 물납되는 것은 뭐가 있다? 재산세. 과로 뭐가 있다? 도시지역분 포함. 국세도 상속세도 물납이 돼. 죽었으니까 부득이하잖아. 증여세는 아니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법에서 출제 안 되는 세금이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죽어서 내는 세금이 뭐다? 상속세. 죽었으니까. 상속인이 상속을 받죠? 상속세. 돈이 없잖아. 물건만 있잖아. 받아줘요. 그러나 뭐는 안 된다? 출제는 안 된다. 법에 나와 있음으로 지켜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내는 세금이 뭐예요? 죽어서 내는 세금. 증여세도 출제 제외. 증여세도 출제 제외예요. 그리고 법인이 벌면 무슨 세금을 낸다? 법인세. 법인이 벌면 법인세도 뭐다? 출제 제외. 그리고 우리가 코피숍 가서 코피를 한 잔 마시면 영수증 주죠? 거기에 뭐가 포함돼 있어? 아주 잘하네. 벌써 이쪽 알잖아. 이 정도면 아직까지도 살아있어. 오랜만에 답을 했네. 잘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아는 것도 나와. 부가가치세 나오잖아. 사후에서 줄여서 부가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뭐다? 출제 제외. 그래서 이런 게 절대 공부하면 안 돼요. 이런 것만 공부한다고요. 일명 부동산세법은 자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덩어리가 크잖아. 다 국가에서 거다 가잖아. 세무소에서. 다 국세야. 출제 제외. 알아들었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거기 15쪽 밑에 보면 지방세, 재산세 나와죠. 나머지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국세 보면 뭐가 나오겠다. 종부세, 양도세. 배운 것만은 이상한 것들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니까. 이거는 나중에 배우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자고요. 자 16페이지. 2번 밑에. 자 꼭대기.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배운 한도네에서만 풀어보면 돼요. 꼭대기. 포인트는 뭐다?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 딱 하나 뭐가 밖에 없다. 재산세. 둘 다 가능한 것. 재산세. 무슨 분도 포함한다? 도시지역분. 답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2, 4, 5, 3, 2, 4. 1, 2, 3. 1, 2, 3. 2, 3. 2, 3. 2, 3. 자 수업하자고요. 안내방서 16번 밑에 조세의 분류. 뭐에 따라 분류한다? 과세. 주체. 과로가 뭐다? 과세. 권자. 그래서 국가가 징수하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럼 밑에 국세는 현행국세는 13개 세목이 있다. 세목이 뭐다? 세금의 이름.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만 알면 돼. 소득세. 여기서 잘 봐요. 소득세 하면요. 부동산 관련은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하나는 양도소득세와 하나는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소득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줄 그어요. 종부세. 기초니까 종부세 국세. 나머지는 지금 알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오른쪽 지방세. 자 오른쪽 지방세 나오죠? 지방세 나와 있잖아요. 그럼 박스에 딱 보면 뭐만 밑줄 그어 있잖아. 재산세, 등록년어세,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게 지방세예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지자로 시작하는 거는 다 지방세야. 지자로 시작하는 게 가운데 몇 개 있어? 네 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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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그러면 지자로 시작하면 뭐다? 지방세다. 지자로 시작하면.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세 번 출제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취득세, 등록년어세, 재산세는 과세권자로 구분을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걷어가느냐. 과세권자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면 취득세는 누가 주인이야.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 도지역에서는 누가 주인이다? 도지사, 도세. 자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로 나눈다? 특별시장. 여섯 군데죠? 광역시장. 그 다음 뭐라 건다? 도지사.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자치 뭐가 있다? 구청장. 구청장이 있죠? 그 다음 도 밑에 뭐가 있어? 시장군수. 시장군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여섯 개로 나누는 거예요. 구분이. 그런데 여기는 세종시잖아. 자치구죠? 세종시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죠? 제주도는 뭐야? 자치도잖아.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17페이지 가운데. 자치시, 자치도. 그래서 세금의 종류가 이거 13개야. 11참.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치와 자치도는 구분을 안 한다. 그럼 이해만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만. 자 그럼 세금이니까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줄여서. 특, 광, 도, 세라 그래. 줄여서. 이해를 줄여서 시, 군, 구, 세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이니까. 특, 광, 도, 세. 시, 군, 굳, 세. 줄여서. 그럼 사회에서 이거 선거에 의해서 뽑잖아. 올해 선거 있죠? 누구 찍어야 돼? 알아서 찍어야 돼. 알아들었나요? 선거는 해야 돼. 제일 무식한 게 뭐다? 선거 안 하는 거야. 민주시민이 아니야. 북한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럼 북한 가면 선거 안 하면 바로 사형시켜버려요. 그럼 이해는 뭐다? 힘이 센 자가 걷어가는 거야. 광역, 자치, 단체장이라 그래. 밑에는 권한이 적죠. 이외보다 기초, 자치, 단체장이란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럼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취득세 나와 있죠? 그럼 취득세는 누가 과세권자리다? 힘이 센 자가 걷어가. 왜? 한 방에 많이 들어오니까. 취득세는 누가 주인이다? 특광, 도세.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도세. 줄여서 도에 관한 규정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재산세 주인은 누구다? 힘이 약한 자. 시군, 구세.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줄여서 시, 군세라고도 얘기한다.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청장에서 구청이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하면 한 방에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러나 재산세는 찔끔찔끔 나와. 그러니까 뭐다?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취득세가 많이 나오는 거야. 재산세는 10만 단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힘센 자는 취득세 주인이고 힘이 약한 자는 재산세가 주인이다. 그다음 등록료너스에 나와 있지? 이거는 양다리 걸쳐 있어. 양다리. 도 지역에서는 도지사가 주인이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누가 주인이다? 구청장이 주인이야. 이렇게 양다리 걸쳐 있어요. 옛날 옛날에는 똑같았어. 그런데 11년부터 법이 바뀌었어. 이렇게 양다리. 이거 세 번 출제됐다고 그랬어요. 힘이 센 자는 특광도. 힘이 약한 자는 재산세. 시군이 걷어가요. 시군이 등록료너스에는 양다리. 약자가 뭐다? 도구세야. 그럼 등하면 뭐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등 긁을 때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 가장 편한 도구는 뭐야? 배우자. 배우자 등 긁어줘? 사랑이 식으면 안 긁어줘. 애들이 소풍 갔다 오면 효자손을 사와. 옛날에는. 저도 아들만 둘인데 효자손이 네 개야. 이 녀석들이 기억력이 없어. 옛날 중1 때 찾아왔으면 중3 때도 또 싸우는 거야. 기억력이 없는 거야. 젊은 놈들이. 그래서 등 긁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효자손. 도구. 도구세야. 도구세야. 이렇게 해서 용어정리가 되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용어정리는 뭐다? 세금은 법에 의해서 과세해야 돼.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죠. 이 용어를 풀어야 돼요. 왜 이런 법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과세권자가 마음대로 막 부가시키잖아. 과세할 권리를 남용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과세 요건은 몇 가지다? 과세 대상 물.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과세 대상 물건. 물건은 주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 객체. 그래서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재산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소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과세할 대상.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물건. 과세 객체.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결정이 돼야 된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결정이 돼야 된다. 이거는 뭐다? 누가. 누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될 것인가? 그럼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개인 또는 법인이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결정이 돼야 된다? 과세. 표준. 이거는 얼마짜리냐? 얼마. 얼마짜리냐? 금액을 얘기합니다.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금액이 얼마짜리냐? 자, 그다음 뭐가 결정이 돼야 된다? 세율. 그럼 세율은 뭐다? 세. 부담을 해야죠? 세금 부담율을 세율이라고 해요. 세율 몇 프로를 부담할 건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뭐 할 수 있다? 세금 계산에서 걷어갈 수가 있다. 그럼 모든 세금 계산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네 가지가 결정됐죠? 과세 표준 곱하기. 어디에다 곱한다? 여기에다가. 그럼 세율을 곱해.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 산출해서 세금 액수가 나온다.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 이런 게 출제돼. 산출세율은 어디에 곱한다? 과세 표준에. 밑에다 곱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세금은 이 공식을 통하는 거예요. 세율은 어디에 곱해? 세부담률. 주로 비율을 얘기하죠. 30% 과세 표준에 곱한다. 산출세액에 곱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법률적인 요건이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갑돌이가 세종시에서 세종시에요.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5억짜리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5억짜리를 분양받습니다. 세종시에서 아파트 5억짜리 분양받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세금을 내야 돼?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매년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재산세. 팔아먹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취득세를 한번 계산해보자고요. 취득세. 그럼 뭐가 충족이 돼야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과세 요건. 그러면 과세 대상은 뭐가 돼요? 과세 대상은 물건이 뭐야? 아파트. 아파트란 취득 행위가 일어났죠? 아파트가 과세 대상이다. 납세의 모자는 누구야? 납세의 모자는 값돌이다. 과세 표준은 얼마다? 5억. 그래서 5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그럼 세 부담률 다 법에서 정해줘요. 몇 프로예요? 집을 사보신 분들 6억까지는 1% 부담이야. 6억 초과 9억 이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1, 2, 3으로 가. 좌우지간에 뭐다? 6억까지는. 이거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세 부담률은 몇 프로다? 1%를 부담해. 1%. 그러면 세금 계산이 나오죠? 5억 곱하기 1% 얼마가 나온다? 취득세가. 500만 원이야. 이 500만 원을 스스로 알아서 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고도 하고 납보도 하면 끝난다. 그럼 500만 원은 누가 주인이다? 특광도가 주인이에요. 특광도. 대전에서 아파트를 취득하면 누가 주인이야? 대전에서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 누가 주인이야? 광역시장. 그럼 재산세는 누가 주인이야? 구청장. 세종시는 누가 주인이야? 전부 뭐다? 세종시가 주인이에요. 자치시니까. 이해됐죠? 이렇게 용어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16페이지로 한번 16, 17쪽 이렇게 갔잖아요. 갔죠? 자 그 다음 17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용어 정리로 들어가요. 17쪽. 조세. 수입 용도에 따라. 포인트가 뭐다? 용도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세. 나와 있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이 보통세가 뭐다? 일반 경비에.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게 보통세고. 목적세는 뭐다? 특정한 경비에. 특정한 글자 그대로 목적에 사용하는 거. 목적세다. 그럼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섯 개는 보통세다. 목적세다. 보통세야. 세금을 법에 의해서 걷지? 걷은 다음에 조례 등에 의해서 또는 국회를 통해서 사용 용도를 정한다고요.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세금은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는 뭐를 알면 되는 거예요. 보통세 나왔잖아요. 일반 경비. 넘어가죠? 넘어가면 18번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꼭대기 18쪽. 목적세 나왔잖아. 어디만 사용한다면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에. 그래서 딱 정리해야 돼 이거 몇 개다? 다섯 개야. 목적세 종류가. 그럼 항상 여기 보세요. 뭐와 뭘로 나눈다?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과 지방이 걷어가는 세금으로 구분해야 되겠죠? 그럼 국가에서 걷어가는 것은 세 개. 지방에서 걷어가는 것은 몇 개야? 다섯 개. 두 개. 그럼 토탈 목적세는 뭐야? 다섯 개. 그럼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말씀한다? 보통세. 다섯 개를 뺀 나머지. 그럼 딱 봐 느낌이. 외우지 말고. 나와 있죠? 국세? 자 별 하나 딱 붙여. 농어촌 특별세. 별 딱 붙여요. 이 농어촌 특별세는 뭐다? 농어촌 개발이나 발전하는 데만 사용하라.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목적세. 엔드 뭐라고 말씀해야 돼? 국세. 목적세. 지방세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교육세.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 다음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이름이 하나예요. 교통에너지 환경에만 사용하세요. 목적이 정해져 있네. 그럼 부동산 관련 출제되는 것은 딱 뭐 밖에 없다? 농어촌 특별세만.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지방세. 그래서 지방세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이게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목적이 정해져 있죠? 교육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실현되면서 교육세 일부가 밑으로 내려왔다고요. 자, 혹은 지자로 시작하면 지방세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다. 엔드 지방세다. 됐죠? 자,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잖아. 지역자원시설세는 글자 그대로 뭐다? 그 지역에, 그 지역을,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하는 데만 사용하는 세금이죠? 지역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하는 데만 사용하라. 이게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이 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별 딱 붙여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딱 별 붙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목적세 종류는 토탈 다섯 개예요. 출제되는 것은 몇 개 밖에 없다? 세 개, 농특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류는 다섯 개예요, 원래. 그럼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답을 해야 된다? 보통세라고 답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이제 3번. 과세대상 귀속 여부에 따라 딱 별 표시 붙여. 인세, 물세, 세법 배우대. 인세가 있고 세목의 종류에 따라 물세,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인세, 물세. 인세가 뭐다? 글자 그대로. 인,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이고. 알기 쉽게. 물세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세 개는 없지만 인세는 뭐다? 사람 중심으로 과세한다. 물세는 뭐다? 세 개는 없지만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 인세가 뭐라고요?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고. 물세는 뭐다?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 뭔 뜻인다? 사람을 보지 말아라. 물건만 보고 과세하라. 자, 잘 봐요. 여기 지금부터. 자, 인세는 뭐다? 여러 개. 갑돌이가 여러 개. 여러 개 재산을 갖고 있다고요. 또는 여러 개 뭐를 갖고 있다? 소득을 갖고 있어. 여러 개. 갑돌이가 아파트가 여러 채야. 또는 갑돌이가 임대사업도 하고 근로사업도 하고 여러 개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인세는 뭐다? 사람 중심으로 과세한다. 즉, 인적 귀속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너는 소득이 많으니까. 너는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고요. 그럼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합쳐야지. 소득을 합치면 세율이 높아지잖아. 재산을 합치면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인세라고 나오면 세금을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소유자별로 포인트가 뭐다? 합산과세한다. 합산이 포인트예요. 왜?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그럼 세율도 높여야지. 높이니까 중요한 것은 무슨 세율을 곱한다? 누진 세율을 곱해. 그래서 인세의 특징은 비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누진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책에는 없지만 알아들었나요? 인세 딱 저것. 누진 세율로 세금을 계산한다. 누진 세율이 뭐다?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곱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곱하는 게 누진 세율이에요. 뒤에서 배운다고요. 자, 일단 물세. 물세 나와 있죠? 물세. 조세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먼 뜻이다. 사람을 안 따진다. 사람을 안 따져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을 안 따지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한다? 물건별로. 물건별로. 물건별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개별.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물건보고. 자, 여기 볼까? 이게 뭔 뜻이다? 오늘 아파트를 취득했어. 그럼 취득세 계산해야 하죠? 그리고 다음 달에 아파트를 취득하면 또 취득세를 계산하는 거야. 따로따로. 아파트란 물건을 보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도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세율은 뭐다? 일정하게 곱하는 무슨 세율로 계산한다? 비례세율. 그래서 이번에 출제될 예정이 이거야 이거. 누진과 비례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그래서 세금의 종류에 따라 무슨 세율을 곱하느냐. 이 세목별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진세율이 뭐다? 과세 표준이 높아지잖아. 높아지죠? 그럼 세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세율이 누진세율입니다. 합산하니까 소득이 높아지잖아. 과세 표준이. 세율도 높여야지.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이 크기와는 관계없어. 높든 낮든 일정하게 곱하는 거야. 세율을 뭐다? 일정하게 곱하는 세율을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여기는 뭐다? 세율을 높은 세율로 변동되게 곱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5억짜리 취득하면 취득세가 몇 프로야? 1% 아파트란 물건을 보고 갔어야 하는 물세예요. 아파트 보고 세금 매기잖아. 5억짜리. 5억 아파트. 1% 그럼 3억짜리도 몇 프로야? 1% 6억까지는 취득세가 법에서 1%예요. 2억짜리도 몇 프로야? 1% 과세 표준이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율을 이렇게 곱하는 거 1, 1, 1%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비례세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용어만 알면 돼요.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한 장짜리 딱 봐요. 한 장짜리로 마무리 져야지. 이거 배운 한도 내에서. 앞면. 조세총론 핵심 정리네요. 왼쪽 봐요. 왼쪽.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 6번. 왼쪽에. 1번, 2번, 3번은 무슨 세라 그런다? 국세, 국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4번, 5번, 6번은 뭐라 그런다? 국세, 국세, 국세.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두 번째 칸. 물납, 분납. 취등록론의세는 둘 다 XX. 이유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XX예요. 그러나 재산세는 부득이하죠.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으므로 재산세는 둘 다 5. 4번, 5번, 6번. 6번은 그냥 참고해요.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은 돼요. 이유는 뭐다? 국세는. 2, 30% 손해나지. 폐지. 자, 그다음 과세권자. 과세권자네. 자, 과세권자. 취득세는 뭐다? 힘센자. 특광도. 특광도 힘센자. 등록론의세는 양다리, 도구세.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누가 받아간다? 시군구. 그러나 국세는 세무서장이 받아간다. 세무서가.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국세는 국가 소속이니까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세무서. 자, 그런데 거기 납세지가 나왔잖아.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야. 국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주소지관할 세무서라고요. 납세지 나왔잖아. 자, 칠판 봐요. 여기 봐, 칠판. 강원도에 가서 땅 닸어. 강원도 가서 땅 샀다. 취득세 내야지? 어디로 가야 돼? 강원도 땅을 사면 취득물건 소재지, 강원도로 가는 거야. 왜 소재지야? 그래야 강원도에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원도, 도지사가 주인이죠. 소재지. 그다음에 매년 보유할 때는 뭐를 내는 거야? 재산세. 누가 주인이야? 재산세는. 소재지, 시장군수. 왜 소재지가 돼야 돼? 소재지. 경비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나 국세는 납세지 팔아먹을 때는 양도세를 해야지 어디로 가? 주소지관할 세무서로 간다고요. 취득이나 보유할 때는 소재지로 가고 이유는 소재지, 경비로 사용해야 되니까.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나왔잖아. 그다음 나머지는 인적 귀속 여부에 나왔잖아요.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 세금의 종류에 따라 용어 배웠어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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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세, 인세, 인세 이런 거 있다라는 뜻이에요. 단 물세는 옆에 어떤 세율을 곱한다? 네 글자로 비례세율. 물세, 비례세율. 인세는 무슨 세율을 곱한다? 누진세율. 이게 짝이 있어요? 짝이 있다고. 취득세만 알아. 기초는. 물세는. 취득세는 물세야. 무슨 세율을 곱한다? 비례세율.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 차등. 그래서 취득 원인에 따라 일정한 유를 다르게 곱하는 것을 차등이라고 그래. 강론에서 배워. 활동 단계. 우리가 사고 파는 것도 경제활동이에요. 취득세 등록론어세는 오로지 무슨 단계? 취득 단계, 취득 단계. 활동 단계. 재산세, 종부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 단계, 보유 단계. 양도 소득세는 팔아먹었지? 무슨 단계? 양도 단계. 적었어요? 딱 정리됐잖아. 칠판관이가. 뒷면 딱 봐. 뒷면 딱 봐. 내용을 봐야 돼. 뒷면. 뒷면은 프린트가 뭐다? 과세 요건. 과세 요건에 대해서 세목별로 나왔잖아. 이렇게 그렇죠? 다섯 개. 그럼 과세 요건이 몇 개야? 네 개. 밑에 까만 거. 과세 대상 물. 물건을 얘기하죠. 두 번째는 납세 모자.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이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세목별로. 이게 출제된다고요. 취득세, 과세 대상물. 납세 모자. 등록론 다 다르잖아. 세금 밀임이 다르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